소담아 레오야 오시 레오야 소담아 멋있다 아아아아악 귀염둥이 인사해 진짜 시커메 왜 이렇게 시커메 인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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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니 동생 코코야 니 동생 인사해 너 가야겠다 친정한 놈으로 가야겠다 왜 저래 코코야 꼬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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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여기는 남이랑 여기 쌈장이가 다 먹으면 다 먹어버리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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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소담 흠 흠 상담사 철봉이 여기 접수하러 왔습니까 지금 두둥 두둥 맞네 접수하러 왔네 야야야 철봉아 남이 보세요 흠 흠 흠 흠 흠 흠 하지 말라고 남이 상처를 하면 어떡해 발톱으로 하다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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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추측 추측인데 아니 추측인데 아이 거기에 수밤이랑 레오 가 지금 안 와서 흠 흠 소담아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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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가 어디에 꼈거나 그래서 못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그래 좀 울어 울어 그 둘이 같이 안 보이냐고 말이 되냐고 할 수 있는 근처에 확인 다 해봤고 지금은 일단 몸으로 뛰어서 찾은 아 나 근데 얘네 진짜 앞으로 못 보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쉼터에만 붙어있던 애들이 흠 흠 흠 흠 참 레오야 레오 왔다 어? 잠깐만 레오 왔어 흠 흠 흠 레오야 이리와 너 어디 어디서 왔지? 아 너 진짜 다 못 보는 자 진짜로 오 진짜 소담이 기다려보자 기다리면 올 것 같다 왠지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소담아 소담아 너 어디가 너 소담이 왔어요 소담이 왔어 소담이 왔어 소담이 왔어 소담이 왔어 소담이 봐봐 이것도 진짜 어디 갔다 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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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 흠 흠 불안해 정말 많이 불안했었거든 찾을땐 없더니 찾을땐 없더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진짜 나 나 정말 근데 진짜로 나 진짜 못보는 줄 알았어 흠 흠 흠 아 진짜 다행이다 아 너는 그렇게 밥 밥을 많이 먹는 데가 왜 밥도 계속 안 먹고 한 시간에 세 번씩 먹어야 되는데 너 소담아 어디 갔다 왔어? 오 좋아 담빈이 잘한다 소담이 좀 혼내줘 어 흠 흠 흠 봐봐 얼마나 신나게 어디서 놀았으면 야 레오야 레오야 정말 정말 피곤했구나 너 응 자 나갔지 응 그래 그래 그러고 자 응 opening 대비 음 흠 밖 풍